안녕하세요 이명실 TV 명시입니다. 오늘은 안혜경 TV를 따라서 연천에 있는 한옥 카페에 찾아왔습니다. 저기 멀리 다 보이는 장독들에 된장이 가득가득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실은 안에 된장이 없다고 하네요. 된장 간장이 없는 그래도 어마어마한 독입니다. 이제부터 연천에는 한옥 카페와 화면 틀려 보실까요? 아uur... 아 아 이쁜게 네 아 이쁜게 네 아멘 한국에는 우리 한옥처럼 우리 옛것을 많이 벗어나고 있고 또 새롭게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제일 보기 좋았던 것은 제가 태어나서 한번도 구경할 수 없었던 한옥이었습니다 대청마리에 앉아 밥굴을 내다보니 그 풍경 또한 너무 아름답고 오늘 하루가 너무 좋고 좋았습니다 대청마리에 앉아 먹으면 좋았다 대청마리에 앉아서 일어나면 좋았다 대청약은 무섭지에 관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청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청약은 무섭지에 관한 것 같습니다 대청약의 시간은 몇번이 고정된 것 같습니다 대청약은 아직도 없었을 때까지 다 같이 공부하던 것 같습니다 대청약은 몇번이 형이 다섯번이 흐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렇게 연천에서 안혜경씨랑 북청백이랑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만의 힐링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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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